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들은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감 또한 많이 느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가장 많은 근골격계 증상 및 질환에 이어 정신질환이 2위로 나타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국가에서 제공하는 마음안심버스와 심리상담 핫라인 1577-0199 등을 통해 우리 마음건강을 잘 돌봐야겠습니다. 이상 복지TV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